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그런 동시에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로 한데요. 원래 2월이 좀 짧은 달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2월 1일이 월요일로 시작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오다 보니까 더 한 달이 짧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래도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 순매수를 등에 업고 추가 상승을 소폭이라도 성공했는데요. 일단 오늘 2월 윈도 드레싱에 따라서 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한번 코스피 2000선 도전에 나설 것이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간밤에 또 엇갈린 흐름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이제 5000포인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어차피 한국 증시의 기술주하고 IT 이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하고 유의성이 가장 더 큰데 나스닥 주중 좀 보실까요? 지금 5000포인트를 약 0.5%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스닥 지수 상승이 국내 코스닥에도 혼풍이 오는 것으로 같이 확인이 됐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중을 똑같이 채울 대상으로 나스닥이 5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국내 코스닥 개별주 그리고 우리 기술주 대장주들을 비중을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이나 어떤 투자 패턴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아날로그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나온 여러가지 이슈들을 보고서 과연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 어떤 이슈들이 유불리가 있을 것인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먼저 분리부터 보게 됐네요. 유리 분리 중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 때문에 이런 물가가 유가와 물가 동반 하락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7% 한 달 만에 소비자 물가가 내려갔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누가 봐도 최근 들어서 낙폭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또 연준 금리 인상의 3대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에 저혈압 증상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업종별로. 일단 1월에는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자 물가는 좀 진정되는 그런 계절적 특성이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에너지 업종하고 타업종 간의 격차가 지금 너무 큰 상황이죠. 에너지 쪽은 막 마이너스 18%, 9% 막 이런데 다른 데는 뭐 플러스인 데가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근원 물가라는 걸 따지거든요. 식료품과 에너지 같은 가격 변동이 큰 거를 다음 자막이요. 제외하고서 이제 저렇게 보는데 그거는 오히려 예상보다 좀 더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 업종 간의 온도차 이런 게 최근에 유가 하락이 다른 업종의 소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가처분 소속 증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에너지 하락폭만큼 또 그게 다른 데가 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걸 지표든 재료든 다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월 급락한 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밀어줄 것인가 늦춰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더 크고요. 엘레이 타임즈에서는 유가 하락이 이제 약이냐 독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지표에서 보셨다시피 약이라는 것은 유가 하락분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다른 데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건데 그 소비를 늘리는 폭이 유가 하락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연준도 이제 어쩌게 그리고 그저께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상하원 의회 증언에서 보니까 우리 인플레이션 목표가 이제 2%인데 그거는 어차피 중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가 하락으로 이제 저물가 나오는 건 우린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연준도 이제는 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은 일시적인 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지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라든지 아니면 연준이 실업률 GDP 인플레이 3대 지표 중에 인플레 하나 신경 써가지고 금리 인상을 늦출 거라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나왔는데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2월 셋째 주거든요. 매주마다 이제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용지표는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집계를 하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를 컬렉팅 해가지고 셋째 넷째 주에는 통계 내고 분석하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제 다음 달 첫 금요일날 내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결과는 3월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될 2월 고용지표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이 급증하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오늘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주지는 못했고요. 다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 차트를 보면 한 주만에 3만 천 건 늘어나가지고 2013년 12월 이후에 주간 증가폭으로는 최고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뭐냐면요. 한 주 동안에 많이 줄고 늘어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뭐 펜실베니아하고 텍사스 같은 그 쉘 가스 쉘 오일 이제 개발 지역이 집약되어 있는 이런 주 있잖아요. 이런 데 그래도 이제 실업수당이 한때 매주마다 몇 천 건씩 막 이렇게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제일 많이 늘어난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에서 해고가 증가했다는데 좀 너무 많이 폭이 크죠. 글쎄 이거는 이제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캘리포니아 이쪽에 휴양지도 많고 어떤 소비 지역도 이제 크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까지는 일단 고용을 계속 늘렸겠죠. 하다가 1월 들어가지고 이제 뭐 프레젠트 데이도 있고 최근에 휴일이 몇 개 있었으니까 이때까지는 놔두다가 우리도 이제 이번 3일절 일요일이고 해가지고 당분간 연휴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고가 일시적 증가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보여드리는데 결국 다 별게 아닌 것으로 느껴지실까 봐 좀 제가 허탈한데요. 다음 내용은 이제 내구제 주문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산품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내구성에 좋냐 나쁘냐 이럴 때 쓰는 게 내구제고요. 보통 사용 연한이 뭐 한 3년 정도 기준으로 그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이든 어떤 가게이든 간에 향후 어떤 소득 증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이제 주문을 하고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경기의 선행성을 갖는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1월달 내구제 주문이 2.8% 증가해서 예상치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아웃퍼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 뭔가 이제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앞에서 보신 CPI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서 이제 근원 물가 지수를 따지는 것처럼 이것도 운송 장비가 워낙에 이제 가격대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요. 사무실에 팩스나 복사기 같은 거 내구제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사원들 이제 통근용 버스를 하나 바꾼다. 그런 이 팩스머신 뭐 한 100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운송 장비를 제외하고 이제 이 집계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번에 이 항공기 주문이 128.5%가 갑자기 급증을 해가지고 이제 1월달이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뭐 이제 뭐 지금 A380 신제품도 대량 생산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내구제 주문을 좀 부풀린 감이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다른 것도 안 좋았다기보다는 컴퓨터와 주변 기기가 7.4%예요. 하지만 자동차는 또 마이너스 2.9% 이렇게 줄어들어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계속 앞당겨 나와가지고 신차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인데 2015년형 소나타 뭐 이런 게 이제 2014년 가을부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2월 들어서면서 이제 또 봄이 오긴 하지만 이게 이제 1월 당시 데이트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눌림목이 발생했을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한 외신의 평가 바로 들어갈게요. 1월 제조업 경기가 깔끔하게 새해를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용 증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미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표와 소비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이제 그리스는 오늘 또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그리스 관련 뉴스 중에서 참 모처럼 티 소식이 하나 있네요. 마켓어치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리스의 4개월 시한 연장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8억 유로 정도가 그리스 은행권에 유입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뱅크런이 워낙에 오래됐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는 자금이 순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은행권에 다시 자금들이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게 됐다는 거고요. 간밤에 그리스하고 남유럽 지수 보시면 협상 타결 이후로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지금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자금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신은 또 한 번 변동성으로 2%대 하락을 기록했네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그리스하고 독일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4개월 동안의 시간을 벌긴 했지만 4개월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쭉 모아져서 4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체크 포인트에서 그리스가 갑자기 또 안면을 바꿀 것인지 그런 것도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2월의 마지막 거래 우리 증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연관이 좀 있을 법한 지표들 보조지표를 몇 개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등등 해서 급등락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좀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또 과유불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급락해도 안 좋고 너무 급등해도 조금 그렇고 한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의 어떤 변동성은 크고 그런 만큼 외국인들도 마음 놓고 사실을 어떻게 활동을 하기는 힘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은 일부 안전자산 선호의 후퇴로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도 있겠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신 소비자 물가지수의 낙폭이 너무 컸던 데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급등분이 다시 내려갔다가 오늘 또다시 상승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증시에 하루 더 외국인이 비중 확대 내지는 순매수로 나와도 이상할 것은 일단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사실 코스피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코스피인데 화면 보실까요? 애플이 오늘 다시 1.3%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역동조와 디커플링은 최근에 좀 뚜렷해져서 애플이 신곡가 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삼성전자 매도를 숏을 3개 치다가 애플이 한번 꺾이면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이틀 전속 유입이 됐었잖아요. 글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애플이 지금 반등을 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 탐탁치는 않고 조금 며칠 더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유입으로 코스피 질수의 어떤 보탬이 됐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증시해서 삼성전자 잘 가면 다른 데가 다른 업종과 다른 우량주들이 다 기고 뭐 이러니까요. 그거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스닥 5천 포인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를 코스피하고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이 동조화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적용해 봤을 때 지금요. 나스닥이 5천 포인트를 가고 안 가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렇게 나스닥이 5천 포인트를 간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일단 최근에 기술주 그리고 개별주 코스닥 지수의 외국인들의 시각은 함께 다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후가 되겠죠. 보통 이제 기술주의 방학이라고 하면 한 5월부터 9월까지가 되는데 올해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상식적으로 그런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최근 이틀 연속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미국 증시의 혼조세와는 다르게 나스닥 지수를 따라간 감이 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윈도 드레싱이라는 테마를 염두에 두고 적어도 이제 국내 기관은 요즘에 외국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한국 주식 비중을 채우자 이렇게 나설 것으로 하지만 그 상승폭은 역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얼만큼 외국인들의 순매수 의지를 좀 희석시키느냐 상쇄시키느냐 여기에 좀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에 김혜진입니다. 고맙습니다. 9일 날 2월 10일 날 1일 날 2.1 1.1 11일 날